첫 키스 장소는? 하나, 둘, 셋! 관장실! 자동차! 관장실에서요? 자동차에서는 누구랑 하셨어요? 관장실에서 하다가 자동차까지 이어진 거지. 키스가... 그럼 마지막 키스는 언제? 하나, 둘, 셋! 어제! 쫌전! 아, 좀 전 거는 키스가 아니라 그냥 뽀뽀였죠, 뽀뽀. 아, 답답해라. 다음! 다음! 반가워요. 원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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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장님. 라이언 관장님? 네, 선크레이터님. 이럴 줄 알았어. 외국 친구들이 꼭 막걸리로 가더라고요. 다시는 막걸리를 우습게 구기 마세요. 그럼 3차는 노래방? 응. 관장님! 관장님 들어가셔야죠! 저희는 효진 씨를 데려다주러 다 같이 갈게요. 자, 가! 가! 가시죠, 인턴 선생님. 가시죠. 애정도 테스트 0점! 수상해. 제대로 수상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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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